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저번 영상 아 까마귀 숙녀 아주 그냥 무서웠죠 하지만 뭐 피를 오늘도 깎았어요 눈에서 이제 빛이 반짝일 때 스킬을 쓰니까 어느정도 익숙해지면은 금방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받은 까마귀 부위 잡는 거 있구요 스킬은 그닥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라인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구요 이 라인에서는 그리고 이 라인에서는 데미지 5가 제일 좋죠 네 딱 이렇게 차가운게 전체를 좋은 것 같아요 필드 사냥할때는 이게 좋구요 음 보스 잡을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구요 여기서 좋은게 있을까요 방패는 이걸로 이제 하구요 팔 두개 그래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우 이게 세개씩 두고 좋아요 아 퀘스트 자 지금부터는 저기 어디죠 여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화된 마을 퀘스트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화된 마을은 이쪽이죠 나머지 두마리 잡아야죠 어 여기 아닌데 나머지 두마리 잡아야죠 나머지 두마리 잡고 모든 보스 다 잡고 가야죠 우와 짜잔 정화된 마을 오케잇 오오와 호호와 기압 좋아요 가겠습니다 안녕 정화된 마을 정화된 마을 아 여기가 아마 옆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 부서지는 곳 있었어요 그쵸 오오오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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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아 일로와 똥개야 똥개야 올라가는게 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퀘스트를 에이 퀘스트가 왜 알려고 안되죠 똥개 잡는거 아닌가요 참 장난해 장난해 그래 그래 이거 먹을게 좋아 일곱개다 일곱개 야호 어 피가 줄어들어 야호 자 오른쪽으로 가는거야 왜 또 이상한데로 가 돌아버리겠네 어이 어이 미소한데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거 아닌데 가겠습니다 어차피 간다고 했으니까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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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노Wh 프로젝트 야 어디서 저세에서 카톡 꽂혔어요 이리와 아 왜 게이지 깜차 이리와 오케이 죽어 어 퀘스트 총이 뭐죠? 퀘스트가 안차지? 음 애매해요 이국적인 도끼 그래도 저는 검을 들겠습니다 오 오 오 오 가겠습니다 아파요 아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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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주세요 백조의 깃털 저장도 안 되고 어 뭐야 저장이 안 돼요 30초마다 HP 감상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4시간 석판 하나 있구요 어 길 하나죠 석판 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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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죽어 죽어 짠 짠 장미 철퇴 그래서 전 검이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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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아우 위험해 위험해 어어 여기서 떨어지는게 너무 못하네 자 방호막 올리고 아우 이거 무섭다 여기 또 있네 와 떨어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올라 올라가봐 아따 높이도 올라온다 정화 아 정화상태 없어 석판 저는 석판이 중요합니다 석판 석판 어딨어 석판 석판이 초쪽에 있네 지금 죽을려고죠 지금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어우 여기 무섭네요 무섭네 왠지 딱 저 저주때문에 죽을빌이긴 한데 저장 오케이 문시챘어요 저장 음 좋아요 왠지 보스빌이죠 그쵸? 보스빌 같지 않나요? 여기 마지막이고 여기 마지막이고 지금 저장하고 통곡의 동굴치 마지막이란거죠 지금 딱 보면 지금 보스빌이에요 보스빌 보스 그죠? 왠지 딱 보스빌일거 같더라구요 아 진짜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구경 저장해놨으니까 그저 보스 뭐야 뭐야 신앙이 쌓이네요 신앙 30 30이 필요하다 60 미량을 쌓아나 볼까요 모르니까 60 만땅은 치엄쎄습니다 피어난다네요 공격을 공격을 안하지 왜 이거 하라고 아 아 아 아 아 피가 안다는데 어 아파 피가 안다는데 뭐지 어 피가 안다라요 피가 뭐지 뭐지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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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다라는데요 신앙 솔직히 빌으라고 이거 아 아 이거 하라고 이 와중에 오케이 와아 아 때려서 신앙을 채운 다음에 손 빌라고 이거? 아아이 대충 했어요 그쵸? 때려서 신앙을 채운 다음에 기도해라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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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하면 쉬워요 이해하면 자 붕 자 보스 조지러 가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보스 너 이제 죽었어 나 피 만피야 할로우 채워주겠어 자 자 아까 보니까 만땅 채워봐야 한번 하면 사라지더라구요 이게 좋아 오우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오케이 피하고 오 쌓여요 그쵸? 한 대당 오예요 한 대당 오예요 한 대당 오예요 원 투 원 자 난 빌어 옥 피하고 빌지마 빌거야 기도할거야 기도 옥 옥 옥 난 빌어 기도 기도 휴아 오케이 쉽네 어 뭐야 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원 투 원 투 미안해 미안해 원 투 자 상식 다 치웠어 간다 간다 어 어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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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게 기도 기도 때리지마 때리지마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남았어 마지막 한 번 때리지마 때리지마 원 투 때리지마 원 투 원 투 오케이 때리지마 알았어 알았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기도할게 아우 아파 기도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도한다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스퀴! 때리지마.. 알았어 기도할게 아 진짜 기도할게 기도한다 어 이 mère! 기도좀 하자 아 기도좀 하자 기도좀 하자 기도할게 끝! 자 어우 뭐야 왜 뭐야 뭐 어쩌라고 말? 알? 에프 알? 살맛 죽이라고? 와아 잔인 안년 와아 오 죽이라고 하네 치명타 10% 실수 7% 장미 타지 방어 시 적에게 데미지 오우 방어 시 적에게 데미지 좋죠? 빠밤 빠밤 휴 야 가자 보스 쉬워요 보스가 쉬운데요? 한번 죽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어서 야 너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오케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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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파워북 저장은 안되네요 또 저장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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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겠어 오케이 또 정화하겠어 나의 더러운 입 마음 공 정화하겠어 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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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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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퀘스트를 먼저 하겠어 떨어져 떨어져 야 안 가본거야 야? 야 잡는 퀘스트인가 본데요? 제가 그동안 이상한거 하고 있었나본데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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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잡는거네 쟤 에잇 어디 야 니네 니네 오지말고 예스 좋아요 어차피 지금 가봐야 템이 뭐 딱 좋은 것도 아니고 음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마을 갈때 갈전정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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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파 많이 아파 어 여기도 석판이 있네요 끝까지 다 왔어요 그쵸 조심하시다시피 어 지금 나갈 곳이 여기 하난데 다 온거에요 지금 그쵸 다 왔어요 다 지금 이쪽 길 하나 남은건데 이쪽길 우선 다시 마을로 가서 정화된 마을 이쪽 테크 트리트 하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정화된 마을을 타고 가야돼 정화된 마을 정화된 마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잠깐 석판 좀 볼까요 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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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석판 석판 어디니 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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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리 잡아! 사타리 잡아! 석파 석파 제발 제발 좋은것좀 주시옵소서 제발 좋은것좀 주시옵소서 오케이 저장? 저장? 아 저장 또 안되네 오케잇 돌아가서 이 지역에 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부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왔다 난 길을 잃었고 공포와 공지름을 살렸다 난 어떻게 해야할까 짜잔 석파 정화된 마을 정화된 마을 뭐지? 보스인가? 딱 보스전 분위기 큰하지 않나요? 문이 잠겨있어요 석파 석판 여깄죠? 석파안 좋아요 오우! 치명타 치명타 42%? 미쳤는데요 이거? 실수는 34% 실수를 최대한 낮추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텐데 방패 왜 보스전을 못가죠? 왜 보스전을 못가죠?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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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문인가? 아무튼 위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 마을 아 마을 가는 거 없죠 지금 죽어야 되겠네 아 자살 여러분 자살하겠습니다 죽여라 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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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을 주무사 없었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실수 아 실수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거 좋은 거 어쩌 실수가 44% 이건 아니지 실수가 44%면은 안 되죠 실수 0% 아 자 퀘스트 대장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괜친상간의 결실이지 그들은 숨어 지내고 자꾸 노숙 타락한 자리는 속으로 가장 깊숙하고 숨어 지내고 지내면 초록색? 초록색? 아 초록색 애들 여섯 마리 오케이 무서운 것들 알겠습니다 퀘스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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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있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한 번 여섯 마리 잡아볼까요? 여기가 나오는 문 같아 나오는 문 야 이리와 오케이 한 마리 잡았죠? 자 마을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번 완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둥 이렇게 여섯 번 완복 하면은 퀘스트 완성 이리와 나랑 놀자 오우 좋아요 자 다시 마을로 퀘스트 두 마리 오 좋은데요 퀘스트 맞다 퀘스트 완료해서 뭐 나왔죠? 봤나요? 폭탄? 퀘스트 완료해서 뭐 나온게 없는거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뭘 줬는지 그래도 그래도 한 번 다 완료해 보도록 하겠니 가자 먼저 이거 먼저 완료하고 방어부의 파편 구원 반복 퀘스트 앞으로 세 번 남았죠? 호우 잘 가구요 점 마을로 아 그래도 퀘스트를 위해서 좋은거 좋은거 줄 수도 있으니까요 모르니깐 모르니깐 모르니깐요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 마지막 한 번인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후 마지막 한 번 지금까지 4시 4시간 23분 아 오래오르네요 좋아 야 메롱 나야겠지? 아 진짜 아프다 자 다시 마을 퀘스트를 퀘스트 완료로 하겠습니다 좋은걸 주길 바라며 좋은거 좀 줘 그리고 대장간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거짓신이 타락한 자연에 초기풍은 자신의 아이들을 잃은 것을 애도하고 있다고 하더니 역시 그쵸? 이거야 야인데 이미 잡아버렸는데? 야 잡았어 나 퀘 완료해줘 왠지 안해줄거 같더라구요 게임 시스템상 그렇게 자세하진 않아요 이게 아잉? 진짜 뭘 줄까요? 뭘 줬을까요? 뭐 줬니? 뭐? 이거? 악취의 우상? 퀘스트 할거 없네 퀘스트는 아니어도 되겠는데 별거 안주네요 그쵸?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정화된 마을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마지막 보스 가볼까요? 게임이 참 좀 재밌어요 약간 쉬운 듯 하면서도 쉬워요 제 기준에는 쉬워요 그냥 보다가 끝나는데요 오케이 내가 널 죽여주겠어 이제 밑으로 가야죠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무조건 밑으로 무조건 밑으로 무조건 밑으로 밑으로 이제 위로 가야되요 위로 위로 갈리면 어디로 가야되냐 저도 몰라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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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디로 갔죠 제가? 밤마 2 1 2 1 2 1 2 2 아우 아파 아 아 진짜 2칸만 닿았네 어디로 가야될까요 길을 모르겠어요 길이 진짜 너무 헷갈려요 길이 진짜 너무 헷갈려요 꼭 쏘올리는 게임이 길이 헷갈리겠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헷갈리겠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까 이쪽으로 왔나요 제가? 아까 이쪽으로 왔죠? 에잉 에잉 다시 갑시다 여러분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향해서 길찾기 때문에 힘들어 길찾기 때문에 아우 이거 진짜 오우 붕대 붕대 빨랩 좋은데요 워리워리 페피씨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 무슨소리죠? 자 Kelion 자 척적이 아니라 이제 어휴 깜짝이야 어우 뭐야 쟤 이쪽이야 이쪽이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인마 뭐야 인마 오 아 뭐야 얘 아 아이템 왜 떨고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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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니 갑자기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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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 까마귀 뭐죠 와 까마귀 나쁜 까마귀 이런 그지같은 까마귀 저주 하나 걸리니까 아이템을 막 그냥 떨어뜨리고 오 오케이 분대 왜 그러지 이거 햇빛이 아 왜 아에에에에에에에에 오 회피하지 말라는건가 오 까마귀는 왜 갑자기 쓰러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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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에어에 석판을 먹어야되요 석판을 똥개 똥개 안녕 이레인 저리 가 석판 석판이 갖고싶어 똥개 하나 있구요 석판이 어디있을까요 석판 오 붕대 붕대 좋죠 오케이 보스 좋아요 석판 가겠습니다 보스전 누구냐 넌 오오 처음에꺼 쓰러진 방적 오예 아파 오케이 세번 한번 두번 세번 오케이 원투 쓰리 원 원 원 투 쓰리 오케이 원 투 건배 건배 원 원 원 원 원 투 아우 아파 아파 아싸 아싸 아 아 원 원투 톡 때리기 원 원 원 황 밖 오케이 알아서 대충 이제 빨리 그 기술 써 빨리 그 기술 써봐 그거 있잖아 그 기술 써봐 이거 말고 그 기술 써봐 빨리 무서워 내가 이 자식아 그치 토 좋아 좋아 또 써봐 빨리 그 기술 빨리 그 기술 써봐 너 방패로 막을거잖아 오케이 토 좋아요 좋아요 자 빨리 거기서 빨리 토 좋아 하나 토 좋아 토 이거 뭐 하면 끝나겠는데 더 해봐 빨리 또 해봐 또 해봐 빨리 오케이 이거 말고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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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토 뒤통수를 토 자 빨리 빨리 또 써 빨리 써 오케이 토 토 토 아주 쉽죠 막 피하고 토 토 여러분 쉽죠 너무 쉽죠 너무 토 토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되요 졸류의 셀이 필요가 없어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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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야 Janet 미안해 미안해 오... ok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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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오옛 얘 봐라 오berry야 미안해 x3 오우 예봐 스킬이 처음 야야야 한 대 맞아봐 50필? 너어너 맞아라 너어너 맞아라 아저씨가 어우 아파 어채야 어우 여기서 그냥 뭐 별거 없는데요? 그냥 맞다 까야겠는데요 그냥? 피? 피하고 톡 피하고 아우 아파 피하고 톡 아하 피하고 톡 아하 피했어 어우 피해 아하 아 야 안돼 다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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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 한 대 한 대 한 대 오케 오케 오오오여 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예 좋단다고 원트 깔끔하게 노우 자 여러분 2세트 아 2세트란의 두번째 스테이지 끝! 다잡았습니다 마지막 보스가 참 애매하긴 해요 이거 참 깼는데 퀘스트 더 안되나봐요 퀘스트가 안되나봐요 퀘스트가 안되나봐요 자 이제 피 한칸 남았으니까 마을로 가겠습니다 완료 오케이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고 이거 한번 클릭해서 적은거 클릭해서 5회째 방어에서 적이 불안정해져 이거 해놓고 뭐있나 볼까요? 화살 획득 신앙 5 감소 100% 확률로 아이템 획득 이거 좋죠? 아 이거 좋아요 110 110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가 안됩니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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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네요 오오 되네요 오오 아 미리 깨놔도 되네요 아 좋아요 아주 시스템 좋게 해놨는데요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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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는 군따이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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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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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 LC 감사합니다.